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한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저는 몸이 좀 많이 회복된 상태고 오늘 저 힘내라고 또 이렇게 옷을 또 선물을 받았는데 기운을 좀 차리려고 화장도 좀 화사하게 하고 머리도 조금 잘랐어요 제가 그래서 기분 전환을 좀 한 다음에 영상도 좀 하고 많이 차분해지고 또 안부도 전해드릴 겸 이렇게 인트로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아파봐야 자신의 건강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토일간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제 운세 방송을 보실 때는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시는 댓글창이기 때문에 늘 예쁘고 또 귀한 단어들만 사용을 해주는 예쁜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를 꼭 봐주시고요 시작할게요 기토 시작 기토일간도 전주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2월 4일에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약 일주일 동안은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토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에 많이 휩쓸려다니는 많이 끌려다니는 입장이 되셨을 텐데 이번 주에는 기토가 병화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주중에 그 영향이 굉장히 심하고 주말부터는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냥 그것은 다음 주로 제가 넘길게요 우선 이번 주는 기토에게 손을 잡아주는 에너지가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도움을 크게 받게 되고 도와주는 사람과 도와주는 환경과 도와주는 기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 편이 없었던 외로운 기토들이라면 드디어 도움의 손길이 강하게 들어오는 주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날짜 보겠습니다 월요일이고 무술일입니다 천간지지의 겁제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 기토 입장에서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인데 이 술이라는 환경지를 보시게 되면 화 그리고 토 즉 이 기토에게 필요한 힘을 보태어주는 흐름이 첫 날짜부터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월요일에 도움을 주려고 이 겁제들마저 나에게 힘을 보태어주는 힘으로 다가온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2월 15일의 화요일입니다 기회일인데 성간에 비견이 들어왔죠 그리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게을러지고 또 사람들에게 의지를 하려고 하고 기대려고만 하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민년의 이민월의 기회일이기 때문에 이 날에는 인해합이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이 인이라는 것은 기토를 묶으려고 하는 제압을 하려고 하는 관성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환경인데 기회일 하루 동안만 이 해가 인과 함께 묶어서 해를 인이 데려가는 잡아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활동이 묶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게을러지고 또 사람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나태함이 발현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2월 16일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정자일이 들어왔습니다 상관이 성관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의 편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 되겠죠 주변 사람들 중에서 기토일간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토일간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다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열의적인 지지를 계속 보내왔던 팬층에 가까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헤어지면서 기토일간은 슬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인연들과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사람들과 이별이 되고 분리가 되는 수순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더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량의 원리는 다 그렇습니다 떠나야만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일은 또 이제 그만두게 되시는 상황이 있고 이 수요일에는 새로운 일에 내가 손을 대는 즉 신생사업에도 손을 대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2월 17일 신축일 식신이 청관에 들어왔고 이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인데 이 축이라는 환경지는 식상이 해당하는 금의 고지 즉 입고가 되는 식상 고지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는 날이고요 또 매사에 겁이 많아지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식상의 고지이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 무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소심해지고 겁이 많아집니다 그럼 금요일은 임인일이거든요 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실제 이민년의 이민월의 임인일이 이렇게 임임임인인 강하게 발행이 되는 상황인데 바로 기토일관 입장에서 사지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아무래도 활동이 멈추지 않나 특히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회계의 흐름 자체가 환불을 하시게 된다거나 이상하게 이날만 자영업자에게 들어오는 손님들 자체가 입금 자체를 천원을 더 하시게 된다거나 차액을 과하게 송금을 하게 돼서 전혀 매출에 도움이 안 되고 이 차액금을 환불을 해주는 괜히 일이 좀 많아지는 쓸데없는 하루가 될 수가 있거든요 즉 실속이 없고 본인의 통장에서 어찌 됐든 지갑에서 돈이 외부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토요일 같은 경우는 2월 19일이고 개묘일이죠 성관에 편제가 들어왔고 현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영지환경의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를 해야 하고 또 도와주게 되는 흐름입니다 하물며 개인적인 어떤 상담을 하시게 된다거나 또 그 사람에게 정말 마음이 움직여주는 어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모두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1호일 2월 20일은 값진 일이고요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에요 또한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바로 재고지 형태로 이날 환경지로 놓이게 되는 상황이라서 퇴직 환경의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든든한 내가 기댈 수 있는 아주 위로가 되는 사람이 이날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토분들이 오랜만에 마음을 놓고 그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나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애교를 부린다거나 그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운을 한번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시다면 좋아요, 구독, 채팅방 후원 언제든지 감사드리고요 녹화방송이기 때문에 채팅방 후원은 안 되실 거고 제 댓글이나 또 여러 가지 피드백으로 조심해는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경금일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아마 커뮤니티 탭 못 보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서 1월 20일쯤에 아마 부스트샷을 맞았을 거예요 그때는 괜찮았다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2월 초 정도로 넘어와서 몸이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좀 놀라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죠 연관성은 없다고 하셔가지고 우선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내가 없다면 주변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또 며칠간 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에 좀 더 충실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 경금분들도 시작을 해볼까요 경금 시작 경금은요 역시 2월 4일에 입춘이 들어와서 3월 초 경집까지 한 달이 이어져요 그런데 이 경금 입장에서는 또 전주와 다르게 경화라고 하는 따뜻한 에너지가 미리 와서 이렇게 영향을 일주일 동안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경금 입장에서 이 관성이잖아요 이게 평관인데 좀 추워지기 시작하는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경금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실수가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즉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실수가 반복이 될 수가 있고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은 조금 농사의 시기로 보자면 좀 이르게 태어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드디어 때를 만난 상황이거든요 이게 병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이 위에 분들보다는 좀 더 유리한 입장 결실, 결과 자체가 좀 더 유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관입니다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날짜가 2월 14일 월요일이에요 무술일인데 편인이 청간 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경금 입장에서는 이게 쇠지 환경 신유술에서 가장 왕성해서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술일이라고 하는 이 환경 자체가 토나 하의의 입고지 환경이 되죠 인성에 해당하는 이 톡 그리고 관에 해당하는 화 이 모든 것들이 경금 입장에서는 입고가 되는 날짜 환경으로 들어오는데 이민년의 이민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의 운동, 관의 운동을 또 하려고 하는데 문서와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특정 도움이죠 문서라는 것은 나에게 결정권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의사결정권 힘이 없다 그렇다면 결정권에 힘이 실리는 날이고 내 윗사람에게 결정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아주 희박한 확률이었더라 하더라도 평상시에 오늘만큼은 경금분들께서 그걸 대리 자격으로 내가 대신 승인을 해주게 되는 효과를 냅니다 그럼 화요일은 어떤가 2월 15일이고 기해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온 날이죠 그래서 병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는 날인데 현재 경금분들께서 하고 있던 일에서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상황 자체가 또 문제는 같은 실수가 반복이 될 수 있어요 이 날은 후회 그리고 같은 실수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죠 업무를 할 때 또는 서비스장에서 그럼 수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2월 16일 경자일입니다 비견이 청관에 들어온 날이고 항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죠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비견이에요 이 가까운 사람들이 무책임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금분들께서 실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요일 2월 17일은 신축일이죠 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금의 입고지가 되는 상황이죠 이 날이 그래서 경금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변의 청탁 이민 년의 이민 년의 신축일인 인인축으로 거대한 환경을 마련하게 되는 삶인데 에너지가 크게 흐르죠 그래서 주변에서 들어오는 부탁이나 청탁들이 경금분들에게 몰입이 되는 집중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하루가 됩니다 경금분들이 이제 바빠지는 날이 되겠네요 그런데 정작 나에게 발전이 되는 일이 아니라 주변에서 심부름을 한다거나 또는 잡일이 넘어온다거나 잡무 그다지 하고 싶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넘어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거나 그냥 끄덕끄덕하고 그냥 수락하게 되는 일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금요일은 2월 18일 그렇게 귀찮은 일들이 넘어왔을 때 금요일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민일입니다 이민년의 이민월의 이민일이 되는 거죠 임임인 인인인 이렇게 같은 글자가 놓이게 되는 날이라서 에너지가 아주 강합니다 성간지지 모두 목의 흐름 수에서 또 목으로 흘러가죠 임수 자체에서도 그렇다면 금요일은 식신이 들어왔고 그리고 편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고 싶어져요 나는 지금 과목을 국영수만 가르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어를 혹은 영어를 이렇게 한 과목 위주로 가르치고 있는데 뭔가 논술을 하면 잘할 것 같고 아니면 아 나 예전에 복수 전공에서 이쪽 과목을 더 잘해 제2고국어 하나 더 가르쳐서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나는 야채만 팔고 있는데 과일도 더 팔고 싶고 혹은 식료품을 팔고 있는데 또 생활용품을 하나 더 끼워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보고 싶다 이렇게 뭔가 일을 버리고 싶어지는 날이 됩니다 주변에서 말릴 수 있어요 아 너무 무리야 근데 주변에서 만류를 해도 연검분들의 마음에는 이미 저만큼 가속도가 붙게 되는 거죠 남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이 만류나 충고가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이미 내 마음은 저만큼 흘러가고 있는 날이에요 토요일은 2월 19일이고 개묘일이 들어왔습니다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퇴직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현실보다는 이상주의에 부응 뜨게 되는 날이고 경금분들이 그 이상주의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 기대를 더 걸게 되는 상황입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위험을 안고 있지만 이걸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만으로 정말 일을 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주의는 이상주의라는 거죠 현실을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자금이 절반밖에 없어요 근데 부동산에 갔더니 너무 참 내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신중하게 생각해라 근데 이 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잔금 어떻게든 내가 땡겨볼게 이런 식으로 일을 버리게 될 수 있어요 신중해져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어쨌든 이렇게 금전과 관련된 일들이 내 마음대로 추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 날 2월 20일은 일요일이고 값진 일이 들어온 상황인데 값진 일은 우선은 편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양지 환경에 병금이 놓은 날이죠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이 이 진이 가만히 보시면 식상에 해당하는 식상고지 즉 수의 에너지가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겨울의 에너지는 임묘진 다음 계절의 마지막 글자인 진에서 이렇게 마지막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는 일 자체는 가치가 계속 식상의 고지 즉 재성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수가 압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 자체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런 식으로 불안정해지는 흐름이고 상황을 그래서 단판을 짓지 마시고 미리 결정 짓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지켜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한 날입니다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겠죠 근데 경건 분들은 어쨌든 실수가 터질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절에 따라서 모든 분들이 봄 여름에 태어난 분들처럼 유리한 결과를 결국 얻게 되기는 어렵다는 거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가을이나 겨울의 기운을 좀 더 많이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한 주 동안의 운을 살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의 신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월 4일에 입춘이 시작이 되어서 약 한 달 동안 흘러가는 상황인데요 신금일간이 이번 주간에 병화에게 영향을 일주일 동안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관성에 해당하는 병관, 병화를 만난 신금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자신의 뜻이나 의지와는 좀 반하는 상황에 놓을 수가 있는데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 또 어떻게든 깎아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구설수 10일을 조심하셔야 되는 주간입니다 첫 번째 날짜 무술일 2월 14일 보겠습니다 정인이 성간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역시 하와 토가 입고가 되는 날이죠 허둥지둥 신금이 헤맬 수 있어요 더군다나 평상시 하지 않았던 소심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즉 겁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용기를 조금 내셨으면 좋겠고 화요일은 기회일이라서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항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겉으로 다가오는 일의 제안이라던가 또는 막상 결과들은 화려하게 보일지언정 사실 내부적으로는 빈깡통 속빈강정 상태로 신금에게 다가올 확률이 높아요 사업 제안을 받았는데 위태위태한 회사였다거나 또는 검증되지 않은 인재들을 내가 인사권자로서 면접을 보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과 달리 겉에 멀쩡한 모습과는 달리 신금일간의 이날 긴장이 공허한 내면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2월 16일도 보겠습니다 경자일입니다 겁제가 성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형태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함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동료가 나타납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어떤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1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똑같은 형태의 더 넓은 장소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월세는 똑같고 이게 이제 본인에게 사무실이 사실 필요했는데 적재적소의 환경이 나타나는 거죠 꼭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목요일 2월 17일도 보겠습니다 신축일이기 때문에 비견이 성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역시 금의 고지가 되는 셈이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환경에 만약에 놓였다 이 날에 이제 새로운 곳에 첫 출근을 하실 수 있는 상황도 되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친화력이 아주 상승하게 되는 날입니다 즉 낯을 가리지 않고 평상시에는 내가 말을 걸기 어려웠던 사람에게 신금일관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대화를 걸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아주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간에는 신금일관답지 않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요 금열도 보겠습니다 2월 18일이고 이민일입니다 이민년, 이민놀, 이민일 이렇게 같은 글자들 청간지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청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퇴직 환경에 신금이 놓인 날입니다 계획과는 다르게 계획과는 다르게 이 신금분들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거거든 이질감을 심하게 느낄 수 있는 날이고 사람들과 내가 놓인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집인데 우리 집같이 않고 평소 다니던 회사인데 왠지 이질감이 심하게 되나 나 여기 왜 있지? 심하면 이제 이날이 기존 사람들에게 번아웃 증상이 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휴식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6월 19일 토요일 계묘입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편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결제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기존에 손을 대왔던 기존에 해왔던 노력하고 있었던 것을 신금일관 분들께서 포기를 하게 될 수가 있고요 새로운 것에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다 그러면 꾸준히 해왔던 전공에 대한 회의감으로 다른 세상을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전공을 바꿀까 학교를 다시 들어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 2월 20일 일요일입니다 값진 일이고요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인묘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인데 식상에 해당하는 수어의 고지가 되는 식상고에 해당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편견에 평판에 지나치게 내가 신경이 쓰는 날입니다 아무 관련 없이 그냥 옆에 사람이 하하호호 웃고 있는데 신금일관이 이제 심하게 되면 이제 피해망상 비슷하게 다른 사람이 뭔가 내 얘기를 하는 것 그 과정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불안 증상이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안정감을 찾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번아웃 증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음악 들으시려고 하시고 밤에는 되도록이면 스마트폰 활동보다는 좀 일찍 주무시는 걸 추천드려요 따뜻한 양기운이 많이 필요합니다 밝은 거 위주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들도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임수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월 4일 입춘부터 임수에게도 새로운 환경이 놓였는데 일주일이 지난 상태고요 임수가 이번 주간에는 병화에게 이 편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편제성이 들어오면서 일주일 동안이지만 임수에게는 큰 이동의 변화 즉 큰 변화가 들어와요 이것이 새로운 일을 가져다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날짜를 보시게 되면 2월 14일 월요일은 무술일이라서 현관지지의 현관이 이렇게 지금 관성이죠 현관이 현관지지에 들어온 상황이고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인데 대성에 해당하는 화화 그리고 관성에 해당하는 토가 입고가 되는 날입니다 신중해야 되는 날이에요 신중하지 못하다면 본인의 말과 태도 때문에 결국에는 주변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또는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구설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구설수가 그 다음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기엘이기 때문에 청간에 정인이 들어왔고요 이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감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변수가 생기고 오히려 자신감 상승의 계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액션 연기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배우가 오늘 용기를 내서 액션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양보를 좀 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너무 잘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도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것이 배역의 보폭을 더 넓힐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이민년의 이민월이기 때문에 인내의 합이 또 지지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이 목의 흐름으로 가게 되면 식상의 운동 또는 내가 용기를 내게 되는 상황입니다 첫째 날과는 좀 다르죠 화요일은 어쨌든 변화가 생겨서 나에게 결과를 좋게 가져다 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요일은 2월 16일입니다 경자일인데 경자일 부식은 편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업제가 기지로 들어와서 대왕지 환경에 임수가 누이는 날입니다 비록 좀 손해가 생기더라도 임수는 자신의 고집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주장을 꺾지 않아요 그럼 목요일은 어떨까 2월 17일이고 신축일인데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쇄지 환경에 이 임수가 누이는 날이에요 역시 인성에 해당하는 이 금의 고지가 되죠 그래서 인성 고지가 됩니다 평상시보다 현명한 처세술을 이날 사람들에게 대처를 하시게 될 건데 이 현명한 처세술로 인해서 주변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현명한 처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금요일 2월 18일 이민일을 보겠습니다 이민년의 이민월의 이민일이라는 거죠 이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그래서 저음부 청관에 비견으로 도배가 되고요 지지에서는 식신으로 도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상황이 되고 또 이제 재성을 또 가지고 오죠 현재를 달고 옵니다 스스로의 약점 스스로의 단점을 자각하고 인식하게 되는 날입니다 한 단계 발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과 이 비견들과 함께 내가 나눈 것이 아니고 마치 걸그룹 또 보이그룹 이렇게 다수 속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부분이고 고독한 날입니다 그 속에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다수 속에서 내가 빛나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2월 19일 개묘일입니다 겁재가 청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오늘보다는 다음으로 미루게 되는 주변 사람들의 말과 태도에 임수분들께서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뭘 하기로 했는데 무책임하게 그냥 까먹고 있었던 것처럼 아무 얘기를 안 해줘요 아무런 중간 답을 안 해줍니다 알고 보니까 그냥 얘기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다음으로 하자 그거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무책임한테도 임수분들은 좀 긴장해요 뭐지? 왜 나 빼고 아무도 긴장을 안 하고 있을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1월도 볼게요 2월 20일이고 값진 일입니다 식신이 청관에 들어왔고 청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 실제 수에 해당하는 이 수에 해당하는 고지 수의 기운 자체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날이죠 그렇다면은 억지로 활동을 하고 실제로는 움직이셔야 되는 날이에요 임수일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고 계속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굉장히 우울해질 수가 있고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주변과 또 심각한 건 화합을 하지 못하고 대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고집 내 입장에서만 자기 중심에서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에너지가 강한 날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밖으로 좀 나가시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 마지막 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관입니다 개수일관이고요 역시 6월 4일에 입주원이 시작이 돼서 한 달 동안 경칩까지 한 달이 이어지죠 이민월이고요 개수 입장에서는 이번 주간만 경화라고 하는 이 정제의 에너지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선 금전적으로 정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혹은 이성과 관련해서 남자 여자 살 것 없이 남자 잘 것 없이 이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 첫 번째 날짜로 2월 14일 무수리를 보시게 되면은 정관이 선관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데 역시 화와 토과 즉 대성과 관성이 여기서 입고가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 소중한 내 보금자리 울타리 내 조직에 대한 중요함을 드디어 이 소중함을 알게 되는 날이에요 아 이것이 이 브랜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조직원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구나 혹은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쓸모가 있구나 그래서 더 한 번의 소중함을 느끼시게 되는 거죠 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2월 15일 화요일은 기해일인데 선관이 선관에 들어왔고 업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기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양보 또는 희생을 이제 통해서 개수일관 분들께서 이득을 저절로 얻게 되는 날인데 특히 경쟁을 하는 어떤 스포츠라던가 또는 경쟁을 하고 있는 시스템 포럼 모라던가 이런 데서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다가 어부지리로 그냥 이득을 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요일 경자일은요 정인이 청간에 이렇게 들어왔고 지지에서 비견이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중요한 자리를 얻게 됩니다 중요한 포지션을 얻게 되고 이것도 역시 이수요일에 조용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소란한 과정이 생겨요 시끌시끌한 과정이 생기고 힘을 쭉 뺀 다음에 결과적으로 개수분들께 왕관을 주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수요일 상황을 직장 생활로 한 번 표현해보자면 누가 이렇게 심한 액션을 취하고 갑자기 퇴사를 하겠어요 물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회사를 퇴사를 했는데 개수일관분들께서 갑자기 그 자리에 있다가 그냥 그 현재 자리가 비니까 개수일관분들께서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직급이 그냥 오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목요일은 어떨까요 2월 17일이고 신축일인데 현인이 천관에 들어왔고 현관이 기지로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고지가 되죠 그래서 인성고가 되는 상황이고 이 축일은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짜가 됩니다 처음 내세웠던 계획 처음에 냈던 이 의견이 다수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어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그게 이유가 가장 크겠죠 다수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거부를 당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금요일은 2월 18일이고 이민일입니다 이민년의 이민월의 이민일이 되는 상황인데 겁제가 천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는 날이에요 생계와 관련된 경쟁자 혹은 경쟁 업체에게 내가 드러나지 않았던 상대방의 비밀을 알게 돼요 해당 업체에 어떤 감춰졌던 데이터 그동안 숨겨왔던 일들 드러나서는 안되는 치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약점이 아니라 상대방 또는 경쟁 업체가 되겠죠 이 경쟁 업체의 약점을 알게 된 날입니다 그 다음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2월 19일이고 개묘일입니다 비견이 천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이 날이 장생지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 됩니다 가족이 생기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 타인의 도움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는 상황 타인의 도움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두 가지의 선택을 놓고 갈등을 하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토요일이 유학을 가야 할까 한국에 남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죠 양자택일의 양쪽의 어떤 사안에 대한 고민과 갈등 그리고 가족이 생긴다는 것 나에게 동료가 생긴다는 것 또는 함께 뜻을 나눌 만한 친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2월 20일 일요일은 갑진일이에요 상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이 진이라고 하는 환경지 자체가 바로 수어의 고지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양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는 날인데 주변에 주변에서 해왔던 일 기존에 손을 계속 대어왔던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일 생계와 관련된 것들 혹은 누군가의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개수분들이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듯이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 날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음식에 대한 조리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의 노하우가 될 수도 있고요 저처럼 유튜브를 기존에 아주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크리에이터에게 가서 영상 방송의 비법을 배우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세를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도 저에게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뽀글뽀글한 옷처럼 제 마음이 지금 따뜻해졌고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제 시간에 라이브 방송으로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